목포대 부산, 키라키라키라룬, 키라키라룬 어떤 주문일까요? 주문을 외우셨습니까? 어떤 팀 팬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문을 일단 외웠어요 어린 시절 만화영화에서도 저런 주문이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키라키라룬은 처음 들어오는 그런 주문이에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확실히 주문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주술이 일단 걸렸어요 오늘 경기에 반대편 전환 내년엔 K3뿐만 아니라 K4도 생중계 댓글 서비스를 지원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으로 떨고 노는 과정에서 최용우 단칙을 조금 유도를 해봤는데 파우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연결됐고 FC모크의 역습 기회 이종렬이 갖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자 기분까지 연결됐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진백 예예예 야예